한국건강공사 한국건강공사 네 여기는 저희가 오늘 한국건강공사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8명이 에이티닌이 앞에서 공식적인 행사에 왔습니다 그래서 멤버들도 다들 뭔가 좀 떨려하기도 하고 뭔가 그런데 굉장히 기분은 좋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한 30분 정도 나왔는데 이제 빨리 예쁘게 수정하고 해서 에이티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오늘은 이제 한국건강공사에 또 저희가 또 와가지고 또 여러 컨텐츠로 아 불 왜 꺼져요 네 오늘 또 컨텐츠를 또 찍는데 한번 또 재밌게 또 촬영을 하고 또 다녀오겠습니다 에이션 서비스 and the team we've all been waiting for the world-renowned performance boy group please welcome 에이티즈 워스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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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세 문제 아, 이렇게 꿈만. You can also learn about the process of wearing a hanbok and traditional Korean hairstyles. So, please visit the site for more details. Now, Yino and Sama, if you're ready, please come out.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관광공사 이렇게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라이브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라이브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안녕. 이번 로그 끝은 여성이 형이 할 거예요. 안녕.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한국 관광공사 또 라이브 방송 또 브이로그 엔딩을 맡고 있는 에이티즈 여성입니다. 요즘 제가 엔딩을 좀 잘 맡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네요. 하지만 여러분 엔딩은 산이가 할 겁니다. 내 거야.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한국 관광공사 엔딩을 맡게 된 네, Yino입니다. 이제 우리 편집자분께서 엔딩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엔딩을 쓸지 잘 모르겠지만 편집자님 제 거 꼭 써주세요. 알겠죠? 엔딩 후보 대결이야? 네, 엔딩 후보 대결. 브이로그에 엔딩을 맡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네, 엔딩 후보 세 번째 민기입니다. 세 번째야? 아, 네 번째야? 제가 이번에 엔딩을 하기 위해서 탈색을 한 거거든요. 이러면 엔딩 안 시켜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엔딩하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모두가 엔딩을 노릴 때 나는 편집점을 노린다. 따란. 따란. 오케이. 따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에이티즈가 무려 슈퍼콘을 저희가 왔습니다. 오늘도 정말 대박 대박적이고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관객석에 관객분들이 들어오십니다. 물론 에이티니도 있겠죠? 그래서 되게 지금 오랜만에쯤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 기대됩니다. 빨리 에이티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면 파이팅 빠샤빠샤 해가지고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네. SBS 슈퍼콘서트인 대구의 MC를 맡게 된 윤호라고 합니다. 되게 아뉴스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지는 몰랐어요. 아무튼 오늘 쉴 수 없이 되게 밝고 활기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영상 찍을게요. 영상 찍을게요. 영상 찍으세요 형님들? 을 진정하자. 지금 저희 의상 포인트를 위해 멤버들이 다 조용히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성훈아 의상 포인트 얘길 하네! 오늘 팔에 포인트를 해온어요! 팔에? 악마야 나이게! 악마야 나이 두 개! 오늘이 촬영 일자로 할로윈 데이인데 또 이제 이렇게 좋은 의상으로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또 약간 엣지 포인트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독특한 체인 벨트와 또 이런 은색으로 악세사리 포인트를 줬고요 또 약간 오늘은 의상이 좀 과하다 보니까 머리는 좀 심플하게 내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핑크 머리라 좀 약간 별로 안 세 보여서 약간 성이 아니잖아요 좀 더 표정을 입고 해봅니다 오늘 해외가 성이 안 찐나는데요? 와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걸로 안 된다 그게 진짜 카나나가 내 싱거운 느낌이다 오늘 제 의상 포인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목에 이렇게 목폴라가 있고요 그리고 배가 시스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팔에 이렇게 이게 또 이제 이 감성 아시죠? 애니메이션에 있는 그런 주인공 느낌? 아 또 제가 머리를 잘랐거든요 슈퍼 콘서트에서 최초 여상이 4개월 5개월? 4개월 만에 이제 앞머리 내렸는데 슈퍼 콘서트에서 앞머리 내린 여성이가 나올 거예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ATG 종호 우영입니다 아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대구에 왔어요 슈퍼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대구에 왔는데요 오늘 대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요 무엇인가요? 세마네임과 할라할라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뭐 따로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게 있다고 따로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 네 바로 이 초록색깔 귀걸이입니다 네 이 초록색깔 귀걸이 그리고 더 대박인 걸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 여기 있습니다 저만 볼 수 있는 네 하네스를 또 안에 착용을 해가지고 네 한번 보여주시죠 아냐아냐아냐 멤버들하고 다 같이 무대를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뭐 얘기하신 거예요 우영 씨? 오늘 옷이 너무너무 이뻐요 오늘 약간 좀 앞에 멤버들 많이 한 거 같은데 네 맞죠 세이트루 네 세이트루 근데 종호 씨는 세이트루가 안 보이네요? 저는 대망의 자켓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본무대에서 확인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렇게 나풀 나풀 거리는 이런 프릴이 또 옷만 또 장착이 돼 있으니까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프릴 오 예 빠이빠이 좋습니다 아직 안녕이 아니고요 네 또 뭐 더 준비하시는 게 있다고 없어요 또 제가 예 맞습니다 슈퍼콘서트 아주 굉장히 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연이 있죠? 노래 불렀죠 OST 아 그죠 뭔 노래 불렀죠? 근데 솔직히 이거 안 좀 그런 게 저 지금 제 카카오톡 상태메서지 봤어요? 뭐예요? 못 봤어요? 네 봐봐요 지금 잠시만요 오 예 이거 지금 아니 지금 바꿔 제가 모르게 다시 바꿨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비하인드가 올라왔을 때 형들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맞아요 보세요 보여주세요 뮤직 보이세요? 응 종호가 유열의 스케치북에서 불렀던 노래 한 소절 큐 노래 안 들었는데? 암튼 이거 너무 서러운 마음으로 길렀습니다 오늘 너 무대 또 이쁘게 봐주세요 A2 내일 또 이쁘게 봐주세요 안녕 나 이거 등록할 수 있어요? 나 이거 등록할 수 있어요? 나 겁나 추워 다행이다 네 다행히 무사히 인여랑 마이크를 찰 수 있었습니다 저건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컨셉이지? 컨셉 근데 페이지가 너무 읽은 게 저기인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또 먹을 사람 먹으세요 멤버들 집중하면서 읽고 있잖아 알겠어요 제 취미생활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어떤 책이에요? 생각의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어떤 생각의 기쁨이죠? 사실 생각이라는 거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있는데요 그 생각이란 단어의 깊이라는 것도 있고 뭐 사실 우리가 살면서 넘을 수 있는 벽이라고 하죠 항상 뭐 내가 살면서 이 벽을 무너뜨려서 성공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벽이 만약에 낙차로 인해서 쓰러지게 된다면 그것이 다리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벽은 한 개밖에 없어요 나를 위하 왕 벽 정말 저는 그 말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구에는 낙차라는 게 존재해요 중력이라는 것에 대한 낙차가 존재해요 낙차 이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이유는 낙차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각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생기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 폭포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벽을 넘고 싶어 그래서 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러지게 된다면 벽이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니까 약간 좀 그렇게 단순하게 계속 생각을 하고 1차원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벽이 안 떼지 말라고 아 이거 노래 이거 노래 뭐야 노래 지금 들었어도 재즈 아 예준곡까지 알겠어 근데 재즈가 약간 재즈는 선 넘었지 왜 선이 넘어요? 봐봐요 제 플레이리스트 보여드릴까요? 다 재즈예요 다 재즈라고 그러면 다 읽고 저한테 내용 설명해줘요 아이 알겠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숙소에서 제가 책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와 이게 있다고? 와 진짜 제 기억에 남는 책이 뭐예요? 저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책 그거예요 그 너의 달빛에 너를 멈추고 온 거 다녀올게요 레쓰 고 와 윤호 언제 나오냐 우리 와 윤호 가운데 있다 키 완전 커 키 완전 커 와 윤호 어깨 짱 넓네 와 멋있다 윤호야 와 연예인 같아 민기야 방금 음정을 좀 빼면 안 될까? 왜? 연예인 같아 이건 약간 너무 희적인 모먼트 우와 나왔다 나왔다 원샷 원샷 잘생겼다 잘생겼다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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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해 야 아나운서잖아 우리 아 근데 우리 근데 아뉴스네 야 아뉴스 지금 경력이 있는데 관객분들 모두 준비됐으면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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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내가 마지막이다 간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제가 복귀하고 첫 대면인데 이렇게 무사히 제가 슈퍼 콘서트를 마쳤습니다 박수 파이팅 아 진짜 오랜만에 팬분들 보는 거라서 떨렸는데 이렇게 무사히 맞출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희 우리 에이티니 그래도 대구까지 찾아오신 에이티니 분들도 계시고 대구에 사신 에이티니 분들도 계신데 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무대가 앞으로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슈퍼 콘서트 에이티즈 여기까지였습니다 바이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엔딩은 누군가 하겠죠 저는 에이티니를 사랑할 뿐입니다 에이티니 사랑해